네,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오늘 결산국회가 3일째고, 내일 비경제분야 질의가 끝나고 나면 2019년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회의가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2019년 결산해보니 일자리 예산은 헛돈이었고, 5년 단임정부가 대한민국 재정을 거들래고 있었다. 4년간 지출한 일자리 예산 80조 원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나눠줬어도 각각 8천만 원씩입니다. 그 돈이 모두 어디 갔습니까? 일자리 느리겠다더니 실업자 수만 18만 명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급 실업률 4%, 실업자 수 113만 8천명입니다. 청년 확장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 25.0%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잘 아꼈더라면 코로나 위기에 생계를 잃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3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을 5조 4천억 원 퍼붓고도 기업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숨 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 약방문이었습니다.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뺏지나 말아서야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만듭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여율에서 민간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지난해 말 25%로 급감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매년 뒤쳐져 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웃두는 사이 한국은 지난해 그 갭이 마이너스 21%였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국민을 정부는 방해나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나랍이 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단임 정부가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내고 미래 세대에 빚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역대 정부는 위기 시에는 재정을 확장하다가도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균형 재정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 공무원연금을 깎아서 장기 재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고 더 큰 위기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둬야 합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터키와 한국에만 재정 준칙이 없습니다. 이미 IMF 93개 회원국이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계획 중이지만 청와대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기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 청년 스타트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우등시행 독일은 평소에 쌓아두었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현금 살포 대신에 세금 감면을 택해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지속발전을 위해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단임 정권이 재정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국화부채,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를 열심히 땀 흘린 죄밖에 없는 국민들이 또한께 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내일부터 시작될 2020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